자 그러면 이제 2부에요. 국민기본소득제 과연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건데요. 이거는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든 없든 그리고 노동여부나 아니면 노동의사 이런거하고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품위유지비용을 모두 주는거에요. 의외를 한 최초 아이디어는 15세기 학자였던 토마스 모어가 제안을 한게 있구요. 이와 관련해서 1970년대 미국에서 소득보장정책입법이 시도된적이 있기는 해요. 그 미국에 위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공화당 출신이었는데. 그 부통령 경력자고 그 뭐냐. 존 에프 케네디한테 대선에서 한번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2020년 현재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그 경선 진행되다가 이번 시국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앤드류 양이 그 자기의 그 선거 당선 공약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 이번에 그 공약으로 넣었어. 그래서 그 이제 부통령이 누군지는 부통령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부통령이 한 팀으로 나오죠. 그리고 국민 그런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너무 발전했어요. 알파고 봐요. 알파고가 그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뛰어넘을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예전까지는요. 그 인공지능 AI 뭐 이런거 만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보다 능력을 좀 그 떨궈서 그 좀 능력치를 제한을 시키자.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사람보다는 능력이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가 이세드 구단을 이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거에요. 지금 되게 산업군에서요. 위험직종은 지금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일자리수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수 감소를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거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기본소득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거는요. 인간의 존엄성하고 품위를 유지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현재 이런 시스템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라는거지. 이 품위 유지비에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요. 옷 사입는거,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하고요. 먹는거, 입는거, 사는거, 기본적인 의식주 더하기, 이제 기타, 어느정도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왔다갔다 할 돈. 뭐 이런거 정도가 품위 유지비용이겠죠. 이런게 초점이라는거지. 그리고 이게요. 그러면 그런거를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요. 성과가 안나는 일이 있어요. 성과가 안나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요. 되게 뭔가 단순 노동을 하더라도요. 그 단순 노동인데도 그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그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노동능력은 되는 사람들이 있어. 노동능력은 되는데 그 일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안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용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기존의 노동생활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막 진짜 막말로요. 저놈은 집에서 집에서 그냥 뒹굴고 집에서 방구석에서 뒹굴고 있는데 뭐 밖에 나가서 일하지도 않는데 술퇴근도 안 하는데 응? 왜 놀고 먹고 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옛날의 그 산업 시스템하고 지금의 산업 시스템이 또 다르고 그리고 그 노동 환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청년 실업자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그 청년들이 막상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노동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경우 중 하나죠. 음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뭐냐 일자리에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이런 그 기성세대들이 이런 인식을 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요즘 청년들 그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애초에 그 진짜 그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주로 고용을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요. 그 일과 관련해서 그 경력자 좀 세상 좀 살아본 사람들 아니면 뭐 그 경력자 위주의 그런 고용 직종들도 생겨버린 거예요. 애초에 신입사원이 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음 그런 상황이에요. 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도 있어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요. 공공서비스가 이 차라리 기본소득 돈으로 대신 주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니들 기본소득 주잖아. 그거 갖다 해.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약간 비유를 시키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군대에서요. 기본 세면도구 기본 세면도구 그리고 이제 기본 속옷 전투복 활동복 이런 건 기본이고 속옷 어 속옷 세면도구 아니면 이제 뭐 구두야 이런 그 필수 도구들 있죠. 이것까지 다 보급품이었어요. 칫솔 치약 이런 것까지도. 근데 요즘은요. 자대 가면요. 요즘은 그 칫솔 치약 이런 거요. 훈련소에서나 보급품을 쓰지. 요즘은 PX 가면요. 음 요즘은 PX 가서 세면도구 다 사서 써요. 음 PX에서 세면도구 사서 쓰고요. 다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가 생기니까요. 아예 이제 그런 그 자대에서는 세면도구 이런 거를 보급을 하지 말고 필요하면 사서 써라. 이런 걸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병사 월급이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2016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요. 이제 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음 매달 2천 달러씩 음 1년 동안 한번 지급을 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존엄성하고 품위 유지가 조건이었지만 오클랜드시는요. 기계하고 인간이 공존하는 거를 이거를 목적으로 이제 이거를 목적으로 그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관점은 다르죠?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가 있어요. 선별적 복지는 좀 정말 최저생계비 이런 것도 벌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음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초수급자한테는 한 사람당 한 달에 50만 2천원을 줬어요. 근데 한 달에 월소득이 30만원이다 하면 정부에서는 나머지 20만 2천원만 줬어요. 그런 식으로 줬대요.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요. 기초수급자들이 음 기초수급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이거예요. 그 고정적인 소득이 안 잡혀요. 4대 보험 기준 소득이 안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요. 내 소득도 그래요. 나도 4대 보험 안 들어가요. 아마 좀 요즘 4대 보험 기준에 안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시즌을 맞이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출근을 할 수 없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4대 보험 기준 소득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이 계속 이런 그런 관련 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를 못해요. 만약에 기초수급자들이 뭔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몇백씩 벌고 그러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빠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별적 복지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22년 3월 이 시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세계주가 대폭락으로 지금 그 경제위기가 그 한 십몇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긴급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 한 명당 기본소득 천 달러로 주겠다. 긴급으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도 요. 그 국민 국민 한 명당 최대 100만원씩 까지는 한 달에 주자.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근데 한 달에 100만원이면 내 소비 경향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주요 인물들 있고요. 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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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주자 아니면 진짜 이제 그 상위 몇 퍼센트 빼고는 선별적으로 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럼 기업 재벌들 근데 문제는 기업 재벌들도 요. 언젠가 만약에 부도나고 파산하고 그러면요. 그 기업 재벌들도 그 쩐의 전쟁이 나오는 그 박신양 씨처럼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지급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맨큐의 그 맨큐의 경제학 맞나? 어 맨큐의 경제학을 지은 그레고리 맨큐가 아니고 그레고리 맨큐예요. 네. 지금 여긴 오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 폴 크루 이런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현재 경기지사로 있는 이재명 지사 그 이재명 도지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보편적으로 다주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주요 인물 및 단체 해서 현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몰라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지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지 정의당 쪽의 의견 녹색당 이런 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아직 불분명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현재 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음 그 뭐냐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겸임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몇몇 도지사들이 이쪽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런 이제 그런 각종 그런 기본 소득제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당장 보편적으로 못하겠지만요. 언젠가는 보편적 지급으로 장기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러면요. 정말 앞으로 세계 경제는요. 정말 극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거냐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만 해도 그래. 우리 엄마만 해도요. 나보고 하는 말이 아휴 이런 긴급 지원금을 받아야 되겠냐. 벌어서 써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렇게 벌어서 쓸 거냐면 아니 당신이 뭐냐 내 아프리카 TV 정기 구독이라도 구독료라도 주든가 아니면 유튜브 멤버십이라도 가입을 하든가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뭐냐 나 그 정기 구독료 정기 구독료 그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냈던 사람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기 구독 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TV 그래 가지고 솔직히 나는 그런 걸 보고 나서요. 지금 유튜브 에서 멤버십을 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되게 고민 하고 있어요. 저 유튜브 에서 정기 후원 멤버십 열수 있는 자격 있거든요. 나름 자격 있는 채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멤버십을 열게 되면요. 약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 김승훈 저 새끼 돈 받으려고 안해 뭐 이런 거 솔직히 그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솔직히 멤버십을 쉽게 못 열겠어요. 지금 나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 멤버십을 이번 기회에 열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그 뭐냐 기급재난지원금 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정말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 이곳저곳에서 모여가지고 이건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소득이 없는 시즌에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그런 존엄성 그런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소득제하고 관련해서 저는 보편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당장은 100% 다 주기에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보편적으로 줘야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 씁쓸하죠. 이게